안녕하세요 블로거 YG입니다. 오늘은 이번주 1103회 로또 예측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번호는 총 15게임 1만 5천원이며 매주 15게임씩 알려드릴테니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번째 21, 27, 30, 34, 42, 45 두번째 18, 23, 25, 28, 35, 36 세번째 30, 39, 42, 43, 44, 45 네번째 18, 23, 32, 35, 44, 45 다섯번째 18, 25, 26, 36, 40, 43 여섯번째 03, 07, 20, 30, 39, 41 일곱번째 03, 05, 20, 38, 42, 45 여덟번째 07, 21, 27, 30, 40, 43 아홉번째 07, 33, 40, 41, 43, 44 열번째 07, 12, 27, 39, 40, 41 열한번째 05, 10, 12, 20, 35, 43 열두번째 10, 11, 27, 30, 36, 42 열세번째 02, 03, 05, 36, 42, 43 열세번째 02, 05, 11, 12, 30, 32 열다섯번째 08, 10, 17, 36, 37, 42 구독자 여러분과 같이 로또 1등 되어서 행복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아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